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나초야 네 형 쟤랑 1대1 해볼래? 아니요 저 SR 엄청 못해서 못할 것 같아요 하하.. 자신감이 없나? 1대1 할까요 형들 그럼 형? 그럼 나가 있어봐 2대1 다 된다 5위보 1대1 웃음 할게요 1대1 웃음 할게요 2대1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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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웃음 3대1 웃음 3대1 웃음 2대1 웃음 2대1 웃음 3대1 웃음 4대1 웃음 4대1 웃음 4대1 웃음 4대1 웃음 4대1 웃음 4대1 웃음 5대1 웃음 4대1 웃음 5대1 웃음 5대1 웃음 5대1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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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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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